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가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몇몇 추측성 기사와 오보로 인해 이번 김호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중과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맞은편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이후 뒤늦게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